XSFM입니다. I, D, W, K 하며 퍼뜨리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시라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러한 가짜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확산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4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먼지구덩이 한강변에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요즘은 알기 싫다 오랜만에 틀리네 요즘은 알기 싫다 재밌네요. 그것은 팟캐스트 시도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 218번째 순서 목요일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먼지가 매우 많은 가운데 3년째 세월호 인양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상황 때문인지 늘 100%를 알려주지 않으니 이런 일을 하는 게 한 10% 정도는 안 알려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늘 100%를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빨리 되기를 빌어봅니다. 여전히 전 대통령은 어디를 가거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변기를 들고 다니고 있고 미래로 눈이 쏠리다 보니까 지명을 보고 있으면 거의 모든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앞뒤 맥락을 자른 기사들이 팔을 치고 있는 평소 같은 대선 시즌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함없이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페인 중독이 심각하며 약지가 검지보다 긴 윤세민입니다. 이럴 경우에 윤세민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긴 할 것이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알아내진 못할 겁니다. 올바른 언론 사용법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근 5년째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확장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은 의도가 되지 않았어도 나타나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저희들이 방송 만들어 온 뒤에 이제껏 가장 자세한 형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 잠시 후에 가지도록 하지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론이야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딱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큐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광고와 생활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질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진 않고 김상조 기수 행정관이 오늘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청취자들의 청취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만약에 아침 방송이었으면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라면서 얘기해야 되고 아 그런 그렇죠. 새벽 시간이면 안녕하십니까. 아침이면 이상벽 씨처럼 해야 되고 그렇죠. 저녁이면 성시경 씨처럼 해야 되고 하지만 김상조는 권력을 하루 종일 놓지 않아도 돼요. 광고와 생활을 듣는 여러분은 웬만하면 본방 시간을 사수하시는 게 아 그건 그래요. 업데이트 시간을 사수하시는 게 좋아요. 방송을 늦게 들었더니 공방 티켓이 없더라 아니면 후드 집업이 없더라 뭐 이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당장에 이렇게 방송에서 급박박하게 나와가지고 후드 집업 선착순 10명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또 뛰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업데이트 시간을 준수해달라. 우리 마음대로요. 물론 제가 지금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유명상 PD한테 많은 오퍼를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계속 던져주고는 있어요. 네가 먼저 하고 있단 말이야? 나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은 안 걸었지만 그리고 야간문 음료와 홍삼디를 계속 매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PPT로 디자인해서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아스트랄해요. 윤세민이 티셔츠 가끔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후드 집업은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 세계의 공장을 다 지져보고 있습니다. 저희 요구에 맞춰줄 곳을 찾아서. 여러모로 저희는 권력은 있지만 능력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방사수를 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 빅그린 세일이. 아이고 시간 없다. 지금 듣고 계신 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빅그린 세일. 오늘이 정확히 몇 일이죠? 23일이요. 네. 23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3월 23일까지입니다. 샴푸 단독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51% 할인이고요. 트리트먼트 세트는 55%입니다. 저 오늘 꼭 구매해야겠어요. 저도 살 때가 됐거든요. 바쁩니다. 물론 저건 거짓말이죠. 지금 오늘 구매하면 여러분의 내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상조한테는. 감사합니다. 네. 김상조 기술영장관이었어요. 주기대선 특집. 미디어 큐레이션.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장담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의 타임라인은 여러분보다 혹은 최소한 여러분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성별과 연령대에 무관하게 복덕방 아저씨들 마냥 이미 나와있는 뉴스에 일단 속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 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일 것입니다. 위험하고 또 위험한 누구에게 위험하냐고요. 여러분의 이성의 위험한 타임라인에서 잠깐 벗어나고 그걸 좀 관조할 수 있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덕질문화재 1호. 홍성갑 덕질린입니다. 그 평을 씹어가면서 무시해가면서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즐기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그 게임을 다시는 안 잡게 되더라고요. 그 혹평을 받을 만큼 단점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다시 체험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2회차 3회차 플레이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게임 활동을 벌어야죠. 여러분이 타임라인에서 잠깐 벗어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타임라인의 지옥에서 덕질린이 먼저 허우적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피투성이. 오늘 취재한. 온몸에 막 자상. 열상. 오늘 취재한 분량을 얼핏 미리 후리부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를. 이 덕질린이야말로 전 세계를 덕질하다 왔어요. 지금 한 주 동안. 굉장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말하면 이번 주에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유럽에는 차마 갈 수가 없었고 UMC 주머니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북유럽의 웹페이지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 분위기는 북유럽풍이다. 스칸디나비아풍. 자작나무의 나라에서 전해드리는 자작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배후가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찾아보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기대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취지는 사실 조금 길게 잡고 가는 중이라서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했죠. 길게 잡고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괜히 저런 소리 하는 거 자를 걸 내보냈어. 그러게요. 약속하지 마. 하지만 오늘도 가짜뉴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신박합니다. 가짜뉴스는 어디나 있어요. 네. 진짜 이게 저의 이번 방송,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면역력을 늘려드리는 측면이에요. 아주 왔다간인가 싶어요. 제 면역력은 깎여나가고 있지만요. 원래 그렇게 처음에 임상실험 할 때 그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임상실험 알바 해본 적 있는데. 계속 당하고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임상실험 알바 문자 저 아직도 와요. 저는 거기 등록을 했어요. 난 언제든지 써달라고. 임상실험협회 실험군 분야 이사들이네요. 시작하기 전에. 네. 두 가지 AS스러운 부연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트위터를 보시죠. O-N-E-Y-R-I-N-K-R. 해시태그 IDWK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유럽 이모저널. 저희는 그냥 얘기했으니까. 유럽 유로저널이죠. 이모저널 뉴몰든서 사장 하나가 편집 광고 유학생 알바 두 명 두고 기사는 인터넷 기사 지인들 시켜서 복붙하는 저널이라고도 부르기 힘든 곳입니다. 해시태그 내가 그 알바생이었음. 그러면 사이트에 있는 여러 명이 취재진 이름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냥 알바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거나 그러면 각국의 지사별로 다 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뭔가. 물론 각국마다 두 명씩 두고 있다면 가능한 규모이긴 합니다. 각국마다 이 정도 규모로 두고 있다면. 독일의 두 명, 영국의 두 명, 프랑스의 두 명. 물론 제정신이라면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먼저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회사 소개란에 취재진 명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영국 기사를 주로 쓰고 있는 이모 기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 지사에 가서 여기 규모가 정말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서울지사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지사를 다 가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서울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되죠. 내가 일주일 동안 유럽을 돌고 왔다고 믿을 사람이 없잖아. 서울지사를 가려고요. 주소를 검색해보니까요. 뭔가 익숙한 동네예요. 전 여자친구가 살던 예전 집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딘지 알아요. 아파트입니다. 동호와 호수가 적혀있더라고요.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는 만나셨나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간 집게 돼서 그냥 혼자 추억을 곱씹다 왔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사 간 거예요? 네. 그 이사 간 건 어떻게 알았어요? 스토커라는 얘기 하기만 해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청취자분의 제보인데요. 네. XSFM 페이스북을 통해서 쪽지로, 메시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되셨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에 대한 답인데요. 답이라기보다는 이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내셨어요. 유로전을 김대표에게 전화 취재를 한 주체가 한국일보냐 주간조선이냐를 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취자께서는 당시 한국일보 1월 25일자 종이신문 자체를 거론하시면서 당시 145면에 걸쳐서 가짜뉴스 관련 기획기사가 있었다. 기획 취재부의 기자들이 몇 명이 팀업해서 달려든 기사였기 때문에 한국일보의 해당 기사에는 여성 기자의 이름이 없지만 다른 여성 기자가 기획 취재부의 누군가가 협업해서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이 추정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추정을 따른다면 김대표는 한국일보 기획 취재부의 한 여성 기자에게 전화를 받은 것이고 기획 취재부 측은 필요한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추가 연락은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주간조선은 연락을 하지 않고 대충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자세하니까 아마도 한국일보에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는 거죠. 둘 다 전화를 해봤는데 김대표가 주간조선 쪽은 까먹었거나 혹은 일부러 제게 주간조선과의 인터뷰 사실은 말하지 않았거나 뭐 어쨌든 주간조선 연락을 했고 한국일보가 꾸몄었거나 그랬다 이런 추정보다는 훨씬 더 말이 됩니다. 시간을 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추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도 한국일보의 박 기자님이 제 메일에 답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김대표님이 아직도 그때 어디서 전화를 걸었던 건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큰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일에 답신이라도 해줄 텐데. 네. 아직도 이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잘하려면 회사를 키워야겠다. 네. 그럼 일단 외국의 지사부터 내죠. 그렇다면 이제 홍소라 석사는. 네. 그쪽 사장으로. 그 먼지구덩이가. 그 집이. 네. 오늘 다룰 기사도 큰 회사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큰 회사의 기사에서 출발하고요. 오늘 다루는 기사의 출발점은 모두 한 회사의 기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회사는 미리 밝히자면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보다 크면 큰 겁니다. 우리보다 큰 것이다. 제가 다녀본 회사는 중에 큰 회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중간 규모도 없었어요. 다소 기업이었어요. 네. 세상 대부분의 회사는 제 기준에선 큰 회사입니다. 인사이트의 회사 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에게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왜? 가짜뉴스라는 게 정치 시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네. 과학, 기술 분야의 가짜뉴스도 양과 질에서 뒤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은 황우석이 있고요. 네. 이웃나라 일본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만능 세포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오보카타 하루코. 네. 오보카타 하루코. 지금은 학위를 박탈당했죠. 네. 뒤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뭐 어떻게 이렇게 사귈치나? 대단해요. 강단 엄청나다.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가 주신 앞치마를 두르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더 하자면 이런 사람도 있었죠. 유물을 자기가 묻어놓고 자기가 발굴했던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에서 읽었던 이름. 노구치 히데요. 죄다 연구를 조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 동네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땅에 묻어놨다가 몇 달 있다 꺼내보면 기분 되게 좋긴 해요. 묻어넣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후지무라 신이치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 유물들을 묻어넣다 꺼내면서 세계의 고고학적 상식을 뒤집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문명이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이러면서. 환의 결과죠. 노구치 히데요는. 황혈병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연구했다고 뻥치고. 연구비 누가 주면 그걸로 술 먹고 다 날리고. 풍류네요. 풍류. 너무 일본 위주. 그리고 중대한 연구 결과 조작. 이런 것만 얘기했으니까. 좀 캐주얼한. 티피컬한. 그런 예를 좀 들어보죠. 위클리 월드뉴스라는 영어권의 타블로이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기사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3.6kg의 곤충이 발견됐다. 13.6kg.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그러게요. 당연히 가짜라고 있어요. 이 기사 자체를 못 찾고 이 기사가 있다는 언급한 내용만 찾았거든요. 개미 130만 마리. 그랬을 줄 모르죠. 황호석이나 노구치의 대우 같은 케이스에 비하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도 올해 예전 가짜 뉴스죠. 이 이론의 근거가 된 논문은 현재 큰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회되었고요. 오히려 논박하는 근거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쪽에는 GMO 식품이 유해하다는 것도 있죠. 아직 증명이 안 됐고 오히려 유리해하다는 주장 쪽에 가짜 연구와 가짜 뉴스가 좀 더 많습니다. 카페인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가짜 뉴스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란데 부실 기사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사 자체는 참인데 기사에 소개드린 임상실험의 피험자가 11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수준의 그룹이네요. 암을 고친다는 내용이었어요? 암을 예방한다는 기사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 가죠. 정치, 과학,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거짓 정보를 믿는 심리. 이 심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해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먼저 더 오래 받아들이는 것이 생주행에 유리했다라는 진화 측면에서의 설명을 했었고요. 불안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동하는 방어 기재 중 하나인 선택적 지각이 이런 식의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심리 측면에서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짚고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거짓 정보를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교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심리는 진화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교실이나 직구석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사과하기 귀찮고. 저는 그런 오기와 비슷한 그런 심리가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혈액형별 성격 분석이라는 거짓 정보를 생각해보죠. 네. 거짓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합니다. 혈액형별 성격 분석은 되게 그럴싸한 데다가 간단하게까지 합니다. 접근이 용이합니다. 쉽다는 건. 그래서 지적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사람의 지적 욕구 용량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한계를 높여야지 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직종은 이 한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아야지 종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선수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고통스러워 봐야 된다. 자신의 정신과 지식의 넓이를 계속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분야죠. 이런 소양은 모두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혈액형별 성격 분석 정도의 정보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고 나면 다른 것에 추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배가 불러서 이미.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오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하겠다니까. 혈액형별 성격 분석에 대한 게 이미 파회가 다 됐잖아요. 그 혈액형별 성격 분석이 사실은 구라였다라는 사실이 지적 능력을 충족시켜줄 만한 정보인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아프거든. 그게 트레이닝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배도 불렀고. 욕구가 이미 채워졌으니까. 혹은 이런 욕구를 채우기에는 시간이나 경제력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지적 한계를 좀 더 높여놓고 추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는 여유가 없다. 교정할 여유가 없다. 바쁘다. 사실은 이런 내용의 심리학 논문을 접한 기억에 있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였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실패한 얘기 좀 시시콜콜 하지 말래요? 거참 없어 보이게 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치한 수가 생산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던 거 아니었네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여유의 결핍이라는 용어로 줄이고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나무 위케 등재하셨나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저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왜 주장하고 있어? 내 이론이니까 여기서 주장해야지. 웃음이야? 초기업이라고? 상처를 받았군요. 더 해보세요. 여유가 결핍된 언론은 쉽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것입니다. 여유가 결핍된 소비자는 가짜뉴스의 거짓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편할합니다. 교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세스는 주로 과학뉴스에서 더 많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뉴스요? 네. 그 알실 145A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노말로 카리스라는 동물이 소개되었죠. 고대 생물입니다. 네. 너무 오래된 고대 생물입니다. 네. 새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닙니다.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 생물이 속한 강 자체가 목, 종이나 목도 아니고 강 자체가 점렬해버렸죠. 다만 100여 년 전쯤에는 새우의 조상으로 오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화석이 발굴되면서 새우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입 옆에 달린 뿔 형태의 개관일까 상하와 비슷한 부분이었으면 알게 됐죠. 아노말로 카리스는 당시에는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에 현재로 치면 고래와 유사한 위치였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한국인 이렇게 보도됩니다. 고래의 조상, 괴물의 새우. 그렇죠. 고래이자 새우. 얘는 자손을 남기지도 못했고 고래도 아니고 새우도 아니야.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 그렇죠. 생각나네요. 돈 버느라 여유가 없던 한국 언론의 날림 번역, 오역과 우락가이기 때문에 생겨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분야의 가짜 뉴스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에서는 이익을 위해 일부러 가짜 과학뉴스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 잘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가요. 이게 지난 시간하고 다른 점이죠. 누가 이익을 볼 텐데 저런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과학뉴스와 관련돼서는 이거 이런다고 누가 득볼 것 같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드는데 물론 소소하게 득볼 것 같은 사람들 등장을 합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정치 가짜 뉴스를 볼 때 직접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금전적 이익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서 아직 한국의 가짜 뉴스들은 갈 길이 뭡니다. 가짜 과학뉴스의 경우는 황우석 같은 일을 제외하면요. 아노말로 카리스와 더 유사합니다. 오역 혹은 우락가이가 생산 유포의 동력이 되어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덕질인이 말씀하신 여유의 결핍이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사실 독자들 역시 정보를 탐색하는 게 아니고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출근길과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도 그렇게 여유가 결핍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만드는 사람들도 업무의 가중함에 짓눌려서 만들고 있는 정보들이네요. 트래픽을 쫓는 사냥꾼들이죠. 여유라는 건 없죠. 그렇게 바람처럼 만들어지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정보들이네요. 오늘 그렇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았던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케이스에서 오역의 케이스는 좀 명백하진 않지만 의심은 간간히 되는 정도고요. 대신 우락가이는 모든 프로세스 모든 과정 모든 레벨에서 만연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덕질인이 새로운 이론을 소개해 주었고요. 아니야 누군가 이걸 주장했을 거야. 내가 모를 뿐이야. 이론이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단어로 정의해놓는 작업이죠. 후보정이랄까요? 저는 그것을 현재 여유의 결핍이라는 이 용어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단 가설이라는 단어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 내내 계속 가설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중입니다. 광고를 들으시고 기사들을 천천히 훑어보겠는데요. 기사 셀렉션이 아주 묘하네요. 이번 주에.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이 괴소문이 만선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여성이 많이 마시면 가슴이 작아진다. 그리고 저희는 방금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여자가 아니라 송가미는 좀 작아져야 됩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커피와 가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데뷔작 개미와 플롯 구조가 약간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가슴이 막 대화를 해요? 아니요. 개미는 세 가지 개미산을 내뿜고 그만해. 개미는 세 가지 시점에 플롯이 등장하고요. 이 플롯들이 서로 나선처럼 얽혔다가 떨어졌다 하다가 클라이맥스에 다달아서야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맞아요. 그때 다 찌릿하죠. 네. 그런 구조를 이번 사례가 비슷합니다. 플롯이 네 개가 있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죠. 물론 마지막에는 합쳐집니다. 자, 플롯 1 인사이트의 2016년 12월 13일 송모 기자의 기사 하루 커피 세 잔 이상 마시면 가슴 작아질 수 있다. 과로 연구로부터 시작됩니다. 편의상 플롯 1의 주인공인 이 기사를 2016년 12월이니까 12월 기사로 명명하겠습니다. 12월 기사 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여성이라면 주의해야 할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아 이제 눈길을 끈다 이런 말만 들어도 피곤해. 어우 진짜 불쾌해. 그냥 눈을 꺼버리고 싶으시죠. 최근 온라인 미디어 고잉 바이럴 포스트는 스웨덴 룬드 대학의 종양 전문의 헬레나 제른스트램 박사의 연구를 인용해 아니요. 제대로 보여줘서 여기는 제른스트롬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스트롬이라고 썼네요. 왜인데 왜. 연구 결과를 이용해 커피를 3잔 이상 마실 경우 가슴 크기가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헬레나 박사는 27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카페인과 유방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으나 동시에 가슴의 크기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이 유방세포 성장을 방해하고 신체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 가슴의 크기를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헬레나 박사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가슴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있던 가슴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성들에게 전했다. 갈 길이 머니까 이 기사의 원전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는 Going Viral Post 다시 읽을게요. Going Viral Post 라는 곳을 출처로 써놨습니다. 원고에서 계속 고양이럴 포스트로 읽기는 해요. 귀엽네요. Going Viral Post 고양이럴 포스트 Going Viral Post는 뉴스 사이트가 아닌 커뮤니티입니다. 출처인 Going Viral Post의 게시물을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Attention females drinking coffee can make your breast smaller 훨씬 자극적이네요. 느낌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의 게시자가 누구이고 언제 올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이에요? 아니요. 이 사이트 자체가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명자계. 네. 구글 캐시의 기록으로도 추정만이 가능합니다. 대충 2016년 8월 중하순을 전후한 것으로 보여요. 특정할 수 없어요. 기간조차. 그리고 이것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Going Viral Post의 이 게시물은 원전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전으로 삼은 게시물을 링크까지 세워놨어요. 게시글에는 엘리트 리더라는 사이트와 데일리메일 영국의 황색언론이죠. 이 두 곳을 출처라고 표기해놓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엘리트 리더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여행이 시작됐어요. 엘리트 리더라는 것도 Going Viral Post와 유사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클리앙에 의하면 유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엘리트 리더의 경우에는 게시자의 이름이 미카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업로드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특이하네. 네. 재미있는 점은 Going Viral Post의 게시물과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글 중간에 쓰인 이모티콘까지도. 그냥 포함네요. 네. 그리고 엘리트 리더의 게시물은 출처를 위대한 대형제국의 황색언론인 데일리메일로 표기해놨습니다. 데일리메일 없었으면 허핑톤포스트하고 인사이트하고 위키트리는 망했어요.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데일리메일 태초에 있었을 것 같은 언론으로 가봐야겠죠. 앞선 두 게시물의 게시자들이 링크를 세워줬으니까요. 이거야말로 고고하게 세겨네요. 데일리메일의 기사 제목은 Drinking Three Cups of Coffee a Day Shedings Women's Breast 였습니다. 기사의 게시자는 데일리메일 리포터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세상에나 2008년 10월 22일입니다. 그리니치 민타임으로 11시 55분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JMP 플러스 제로. 8년 전에 기사예요. 2008년 기사가 2016년 중순 어느쯤으로 추정될 때 이 두 곳으로 갔고 그리고 또 4개월 있다가 인사이트로 간 거예요. 배편을 통해 왔나요? 그렇게 보세요. 그것도 나룻배 같은 것으로. 물건놓은 기사. 그리고 여기서 12월 기사의 플롯을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둘 것은 2016년 12월 인사이트 기사의 조상이 네일리메일의 2008년 기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플롯 2. 그런데 이 12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은 이미 인사이트에서 5개월 전인 7월에 기사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박모 기자는 여성 커피 많이 마시면 가슴 작아진다. 과로 연구했어요. 제가 커피와 가슴 강하게 얘기했죠?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7월 기사로 명명합니다. 네. 두 번째 보실 기사는 7월 기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인 커피가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사실이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위티피드는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 암센터 종양학자인 헬레나 박사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X같은 게 외국 사람들 왜 이름으로 불러? 성으로 부르지? 뒤에 거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요. 이게 전스트림인지 연스트림인지 자 헬레나 박사는 영국 암저널에 커피 섭취량과 CYP-1A2 별표 1F 유전자에 따른 유방암 발병 및 유방 크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저 별표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매일 석 잔의 커피를 마시는 젊은 여성 269명을 조사한 결과 특정 유전자 괄호 열고 CYP-1A2 별표 1F C-알레레 괄호 닫고 를 가진 여성은 가슴 크기가 작아졌다. 숫자가 다르죠? 앞에서는 12월기세에서는 270 여기서는 269입니다.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유방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가슴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적정량의 카페인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유방을 예방하면 안되죠. 네. 헬레나 박사는 적당한 카페인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며 커피 마신다고 당장 가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언의 내용도 약간 다르긴 하죠.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일단 후배라고 할 수 있는 12월 기사에 비해 7월 기사는 내용이 약간 다른 동시에 조금 더 알찹니다. 그래서 이걸 플롯을 두 개로 덕질인이 구분해 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한국 기사들은 다른 원전에서 뽑아온 우락가이들인 것 같아요. 네. 같은 내용을요. 그리고 7월 기사 논문 제목이 있고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특정 유전자라는 조건이 있고요. 유전자 이름도 나오고요. 피험분의 숫자가 다르고요. 출처를 그럼 어디 한번 보기로 할까요? 위티피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티피드는 앞에서 거론한 엘리트 리더 고잉 바이럴 포스트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 미디어 기업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와 게시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티피드에서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없습니다. 검색어를 바꿔봤습니다. 없습니다. 위티피드에 없었는데 위티피드에서 뽑아왔다고 알렸다. 한동안 삽질을 한 끝에 원전으로 추정되는 아티클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티피드에 기사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위티피드의 사용자 중 하나가 자신의 위티피드 블로그 여기서 스테이징 위티피드라고 하던데 거기에 올린 스토리였어요. 아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건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원전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게시자는 R.Scribe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2017년 3월 21일 현재 622개의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아 자기 본진이네요. 이 사람이 2016년 2월 11일에 올린 Women's breasts become smaller if they drink this everyday. 점점점. Don't miss this. 라는 게시물 하나가 위티피드 도메인에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글입니다. 이 don't miss this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괄호 긴급, 괄호 특종, 괄호 단독 이런 것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거 재미있어요. 이 게시물에는 한 문장마다 짤 하나가 크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사진과 GIFS라고 하죠. 그거를 실컷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쓴 의도가 의심되는 배치네요. 예를 들면 타이라뱅크스가 자기 가슴을 툭툭 두드리는 그런 GIFS. 이 글에 맞춘답시고 그런 걸 막 퍼다 붙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도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이미지마다 출처링 글을 다 붙여놨어요. 열심히 사시네. 7월 기사의 내용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요소들이 이 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이 원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사이트의 박로 기자는 피연군을 269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게시물에는 270명으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갖다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글이 269명이라고 했는데 원전으로 보이는 글이 270명이라고 했다? 어딘가에서는 계속 한 명씩 추가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게 글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한 게시물이라서 이 글이 어디로 펌질됐는지 혹은 다른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 추가됐다는 거는 이 논문을 읽은 사람이 자기도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마셔본 다음에 가슴이 작아진 걸 알고 자기도 추가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한 명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플롯2도 여기서 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월 기사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유전자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269명이었고 조상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입니다. 헬롯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티피드는 게시물이 2016년 2월 11일에 올라왔다고 했죠? 어쩌면 다른 기사의 출처가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인사이트에 2월 11일 한국 인사이트 말입니다. 똑같은 기사가 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야? 3번 올라온 거네요? 네. 인사이트에만 3번입니다. 내용은 앞에 12월 7월 기사 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2월 기사라고 부르겠습니다. 2월 기사를 쓴 사람은 성모 기자고요. 기사 제목은 여성.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면 가슴 작아진다. 당연히 이 가슴은 가슴 따옴표. 가슴이 무슨 영화 제목이나 작품 제목이나 고유명사가 아닌데 왜 따옴표를 자꾸 쓰는 거야? 위티피드 게시물이 올라왔던 날과 동일한 2016년 2월 11일입니다. 2월 기사는 근데 출처를 위티피드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읽어주시죠. 커피는 많은 이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겨 마시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다. 이 문장은 본인이 썼을 것이다에 한 표. 앞에 넣었네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요? 원전을 찾는 과정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이와 유사한 문장을 쓰는 데가 있고요. 특히 앞에 말한 그 위티피드 게시물 있잖아요. 네. 알 스크라이브의 게시물. 여기 첫 문장이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우라카이류의 기사를 쓸 때는 전 지구인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뭐, 베낀 문장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죠. 여기 커피를 자주 마시는 여성들은 가슴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여기는 어딘가요? 지난 9일 오, 날카로워. 지난 9일 괄호 열고 현지 시간 괄호 닫고 온라인 미디어 디스트랙티파이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 여성에게서 발견된 특징을 소개했다. 종양학 박사 헬레나 존 스트롬은 27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유방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에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와 동시에 가슴의 크기도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커피의 카페인이 유방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신체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 가슴의 크기도 덩달아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헬레나 박사는 그렇다고 있던 가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커피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자, 비슷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12월 기사와 비슷한데요. 사소한 거라면 카페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 그리고는 원전들만 달라요. 확실하다는 건. 이름을 전스트롬으로 읽었다는 것. 출처가 디스트랙티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스릇은 이런 사이트들 때문에 신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왜냐면요. 디스트랙티파이도 위티피드처럼 뉴스 미디어 사이트라고 자기네 페이스북 소개란에 적어놨거든요. 디스트랙티파이의 기사는 2016년 2월 9일에 무스타파 가톨라리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Turns out drinking coffee might be causing your boobs to shrink.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는 브레스트도 아니고 boobs. 그러니까 아니, 기사문의 제목인데. 2월 기사와 그 조상인 가톨라리의 기사에는 피험군이 2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전자 얘기가 없죠. 네. 7월 기사만 269명이라고 적어놨고 유전자를 특정하고 있어요. 네. 7월 기사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런데요. 이 2월 기사를 쓴 성기자는 회사 내 히스토리 검색에 능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사가 최고 선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여 저인 2015년 2월 6일 아까 말한 사람이 아닌 다른 박모 기자가 따옴표 커피 자주 마시면 가슴 작아진다 따옴표라는 기사를 냈기 때문입니다. 인사이트예요? 네. 매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는요. 헬레나 박사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의 내용은 KBS 1위의 프로그램 비타민에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신호나 암호일까요? 왜요? 그 커피를 마시면 가슴 작아진다는 내용을 내보내는 게 누군가에 보내는 암호 같은 거 북한이야? 지금 최순실이 중복이야? 안정범 보라고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이 플롯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플롯으로 넘어가죠. 플롯 4 비타민입니다. TV 프로그램까지 나와요 이제? 그런데 비타민 또한 이걸 한 번 내보낸 게 아닙니다. 비타민도 여러 번 막...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심상을 참네요. 이건 검찰이 참고해야겠다. 난수표를 지참해야 돼. 두 번 나왔어요. 먼저 2015년 2월 4일 아까 말한 또 다른 박무기자가 쓴 건 2월 6일이었잖아요. 그 이틀 전인 2월 4일 그 다음에는 2016년 6월 23일 총 두 번 방송됐습니다. 하긴 방송국에 월급 조금 주는 작가들 1년 4개월이면 갈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매주마다 뭐가 몸에 좋고 뭐가 몸에 안 좋은지를 매주마다 이야기하다 보면 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2월 4일 방송을 그래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풍 얘기가 나오더군요.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요산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폐경 전의 여성의 경우 술에 의한 통풍은 적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보다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으니 제가 2015년 것이 아닌 2016년 2월 4일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에? 그래서 다시 2015년 2월 4일 방송을 찾아서 봤습니다. 아 뭐야 그럼 이 잘못 본 거는 그냥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 난 또 무슨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통풍이어서 얘기했어요. 유림씨가 여자였다면 통풍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어째 통풍 환자라고 나하고 대화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는 없더라고 여성은 없었어. 이 방송에서는 현영씨가 굉장히 안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맥주 많이 드실 때는 설사 여성이어도 통풍에 걸릴 만큼 드시지 않았나요? 그건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소용없게 한 만cc 드시고 막 그렇잖아요. 인정합니다. 2015년에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생활건강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12월에 이 코너가 종영이 됐는데 이거는 비타민 비타민이라는 소리잖아요. 혹은 생활건강 생활건강 로스구이 이날 이 코너에서는 커피의 역사와 다양한 레시피 등을 소개하는 꼭지였어요. 소개하다가 진실 오어 거짓이라는 내부 코너로 또 넘어갔습니다. 내부의 내부 코너예요? 진실 오어 거짓은 OX 퀴즈 비슷한 건데 제시된 여러 정보 중 하나만의 거짓인데 제시된 건 이런 식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한다. 전립선암의 발병 확률을 저하시킨다. 충치를 예방한다. 탈모 위험이 올라간다. 가슴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다섯 가지 오지선다가 있어요. 패널들은 마지막에 가슴 크기를 골랐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그 가슴 크기 작아진다 얘기해서 좀 더 명확한 수치가 등장을 해요. 이 이슈로 설명한 사람은 최신희의 기자로 2015년까지는 경향신문에서 성 칼럼을 쓰다가 2016년부터는 스포츠 서울로 자리를 옮겨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섹스 칼럼니스트예요. 최 기자가 방송에서 하루 3잔을 마실 경우 가슴이 작아질 확률이 17%라는 수치를 얘기해요. 17%가 작아질 확률인지 작아질 확률의 상승 확률인지는 가슴이 17% 작아질지 아니면 마신 사람의 17%가 가슴이 작아진다는 건지 그 방송만 갖고는 알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피험군을 얘기하더라고요. 270명. 270명. 그리고 7월 기사에 언급되었던 유전자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방송 내용은 이후 건강한 커피 고른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6월 23일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보기가 있었어요. 이날 비타민의 주제는 음료수였습니다. 음료수의 비밀을 알려준다며 시작해서 첫 대상이 커피였습니다. 제목하여 커피의 두 얼굴. 커피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접종량을 넘어서 지나치게 마시면 독이 된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대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커피에 대한 OX 퀴즈의 네 번째 질문이 이날 OX 퀴즈를 하는데 네 번째 질문이 커피를 먹으면 가슴이 작아진다였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해놓은 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제작진이. 방송국을 지나다니는 연예인들이 제작진이 만드는 부스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걸 패널들이 맞추는 OX를 맞추는 형식이었는데 김숙 씨가 커피를 먹으면 가슴이 작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를 말하고 갔어요. 정답은 당연히 오였고요. 해설은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심 교수는 여기서 스웨덴 대학교에서 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가슴이 작아질 확률이 17% 올라간다고 언급합니다. 증가했다는 거죠. 커피가 유방암 재발률을 50% 낮춘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유방암과의 연관성도 얘기를 한 거죠. 원인도 추측을 하는데요. 카페인이 여성 호르몬이나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추측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여고개담 같은 한 명이 계속 있네요. 뭐요? 269명과 270명 사이에 여고개담 같은 한 명이 계속 있어요. 팔척귀신이 있어요. 졸업사진에 소극 아까 보면 있는데 지금 보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모두 나왔습니다. 269명이냐 아니면 270명이냐. 이게 첫 번째죠. 네. 그리고 17%는 과연 작아질 확률인가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확률인가. 가슴이 17% 줄어든다는 얘긴 없었나요? 좀 이따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포일러 하지마. 그리고 유전자가 있죠. CYP 머시깽이. 그렇습니다. 긴 거. 그리고 유방암. 유방암과의 관련성.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주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키워드에 있어서 각 플로필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험자 숫자가 우선이에요. 269명을 제기한 쪽은 7월 기사와 2016년 비타민입니다. 270명을 제기한 쪽은 나머지입니다. 2월 기사, 12월 기사, 2015년 비타민. 그리고 17%라는 수치. 이걸 언급한 쪽은 오직 비타민밖에 없습니다. 재미있죠. 유전자, CYP 어쩌고 하는 이 유전자 얘기는요. 7월 기사에만 언급돼 있어요. 네. 7월 기사가 뭔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아, 네. 유방암. 이건 12월 기사, 2월 기사, 2016년 비타민에서 언급됐죠. 뭔가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죠. 이제 이 플로트를 합칠 시간이 왔습니다. 아, 결론이 있군요. 그, 참 간단한 거 시킨 줄 알았는데 초덕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다 연구하셨어요? 결론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 모든 자손을 낳은 조상을 찾았습니다. 2008년 9월에 영국 암전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스터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그렇죠. 논문을 보면 되죠. 커피 인테이크 앤 CYP1A2 별표 1F 지노타입 프리딕트 브레스트 볼륨 인 영위민 콜론 임플리케이션스 포 브레스트 캔서 라는 논문입니다. 네. 죽겠다. 내가 제목 번역해오라 그랬지. 날 죽여라. 이 논문보다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선행 논문이 있는데 선행 논문의 결론은요.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낮아진다는 보고였어요. 기전을 완벽하게 밝히지는 못했고요. 가슴 크기가 큰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커피가 가슴 크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을 해본 거죠. 이 연구진들이.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한 새 연구에 들어가서 쓴 게 우리의 조상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정확하게 특정 유전자를 가진 여성으로 가슴 축수 효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CYP1A2 별표 1F C-RL의 유전자입니다. 이 CYP1A2 별표 1F 유전자는 두 가지 변이가 있는데 하나가 C-RL이고 또 하나는 A-A 제노타입이라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슴 크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논문에는 유전자만이 유일한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경구피입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나이가 젊을 경우. 아직 가슴 성장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라는 얘기. 그렇다면 조건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논문이 말하는 전제조건을 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전자의 변이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경구피입약을 쓰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경구피입약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젊을 것, 경구형 피입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보유한 유전자가 CYP1A2 별표 1F C-RL의 유전자일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해야만 다량의 커피, 그것도 하루에 세 잔 이상을 마실 경우 가슴 사이즈가 작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논문을 보면요. 피험군은 총 269명이 맞았습니다. 아, 정답. 이게 정답이 있을 줄이야. 여고괴담 한 명은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추가가 되긴 한 거예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또. 확률 17%라는 수치는 원논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7월 기사가 유일하게 가짜뉴스가 아닌 겁니다. 269명을 이야기하고. 유전자를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월 기사는 원문을 좀 읽어본 티가 난다. 그렇죠. 나이와 경구형 피입약 전제는 빼먹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라는 전제를 기술했죠. 피험군 숫자도 맞았고요. 그 외에 유전자 얘기를 하지 않은 모든 보도가 가짜뉴스가 됩니다. 일단 여고괴담을 한 명 출연시켰고. 그리고 269명이 맞다는 점에서 박모 기자의 7월 기사 출처가 위티피드의 블로그 글이 아닐 수 있다는 심증이 더 커졌죠. 거기는 27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위티피드 기사가 있었고 그 링크가 지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고고학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보도한 전 세계 언론들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금은 인사이트의 세계기사 비타민 방송 여기서 역순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온 작업입니다. 가장 빠른 기사는 아무래도 스웨덴 언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룬드대학은 스웨덴 대학이니까요. 논문 발표가 2008년 9월이에요. 그리고 2008년 10월 16일에 이 사이트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겠으나 언론 플러스 포털로 보이는 스웨덴의 더 로컬이라는 사이트에 더 로컬 커피 캔 메이크 위민 브레스트 스몰러 스웨디식 스터디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더 로컬의 뉴스팀. 전 세계 어딜 가나 뉴스팀이라는 게시자는 있군요. 재미있는 점은요. 이 기사에는 유전자의 계기가 없고요. 피형군이 270명으로 나와있다는 점입니다. 가짜 뉴스 여기서 늘어났네요. 자기가 마시고 실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군요. 뉴스팀의 누군가? 글쓴이 더 로컬 뉴스팀의 누군가? 이 사람은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고 나를 넣어본 거야. 여성이었고 내가 유전자 CYP 멋있게 있네. 나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나 C 알레리레 변형이야. 변형이 그리고 다음 날 2008년 10월 17일 아프톤 블라데시라는 스웨덴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합니다. 제목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어거든요. 번역하면 커피가 가슴을 작게 만든다 정도 되더라고요. 카페 칸의 민드레 브레스트인데요. 뭐 그냥 커피 얘기입니다. 카페가 커피인 건 알겠어요. 브레스트가 가슴인 것도 알겠고. 브레스트가 이 기사에도 역시 피험군이 270명이라고 잘못 적혀있긴 한데요.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유전자 경구피임약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호르몬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문단에 슬쩍 얹어놓듯이 써놨지만. 여기서 지금 우라카이의 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라카이 해도 가짜뉴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프톤블라데스의 기사를 받아서 연합뉴스가 2008년 10월 19일에 이틀 뒤에 기사를 씁니다. 아프톤블라데스이 2008년 10월 17일에 냈는데 한국의 연합뉴스가 10월 19일에 받았으면 해외 특송이네요. 그러게요. 이틀 걸렸네요. 이 기사 자체에 아프톤블라데스 명시돼요. 거기서 보도했다라고. 왜 지난번에는 배 타고 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대지는 안 쓴 걸로. 아마도 아프톤블라데스를 받아 쓴 다른 영어권 외신을 받아 썼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스웨덴어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아프톤블라데스를 자주 들어가 보는 사람이 연합뉴스인 당시에 있었던가. 그런 사람이 우라카이를 하고 있을 리가. 해당 기사는 뉴스 관리자가 쓴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는 연합뉴스에서 지워져 있어서 블로그에 기사 백업을 가져간 사람들의 글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네. 하지만 이때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다만 이제 같은 19일에 KBS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서 보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링크가 사라진 탓에 해당 링크가 기사인지 아니면 방송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재밌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와 가슴의 관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주지 않던 2008년 10월 22일 북유럼은 계속 관심을 둡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다의 우라카이가 있었군요. 전세계에. 텔레그래프가 Drinking too much coffee could drink women's breasts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진짜 맞네. 이 기사의 작성자는 케이트 데블린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케이트 데블린 씨는 우리 방송에 자기 이름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이 텔레그래프 기사의 특수성은 최초로 17%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 기사가 논문이 아니라 네. 갑자기 17%가 등장한 거예요. 제가 말씀한 17%를 역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케이트 데블린인 거예요. 아 그럼 비타민의 조상은 이쪽이네요. 네. We mean who drank more than 3 cups of coffee a day had breast on average of 17% smaller than smaller than이라고 했어요. 네. Those who drank less than 3 cups a day 확률이 아니에요. 크기였네요. 자가질 확률도 아니고요. 자가질 확률의 증가율도 아니에요. 케이트 데블린이 쓴 바에 따르면 세 잔 이상 마신 실험군의 가슴 부피가 세 잔 미만 마신 대조군의 가슴 부피에 비해 평균 17% 작아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서 오 그런가 하고 다시 그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논문의 그래프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작아졌다도 아니고 제목만 보면 작다예요. 작다. 네. 작아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장도 논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자 어쨌든 논문을 직접 읽고 그래프에서 17%라는 수치를 추산해낸 사람이 데블린으로 보여요. 이 사람의 직함은 당시 메디컬 코레스펀던트로 적혀 있습니다. 코레스펀던트가 특파원 뭐 이런 식인데 네. 의학 관련 전문 통신원 현재는 이제 헤럴드지의 웨스트민스터 코레스펀던트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블린의 기사에도 문제가 있어요. 피험군 숫자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고요. 약 300여 명 Almost 300 women 으로만 언급돼 있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엄청 버풀렸네요. 여기 전에 네. 유전자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죠. 왜냐하면 17%도 약간 의심이 가고요. 네. 17% 작다는 것도 숫자도 대충 뭉갰고 그리고 몇 시간 후 네일리메일이 이 기사를 가져가서 우라카이 한 것이 그게 바로 플롯 1의 12월 기사의 조상이었던 그 기사입니다. 즉 플롯 1의 12월 기사의 최종 조상은 텔레그래프의 케이트 데블린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가짜 뉴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괴물새우야 본인이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2011년 8월 22일 디스패치의 백모 기사는 스웨덴 대학 따옴표 여 한자로요. 여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면 가슴 작아져 따옴표라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건 왠지 데일리메일 기사를 곧바로 그냥 그대로 받아온 것 같아 보여요. 이제 그거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졌네요. 텔레그래프와 데일리메일을 곧장 받아왔다고 보이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300명으로 피험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얘기하는 것만 보면 어디서 받아온지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졌네요. 얼마스도 빠졌어. 300명으로 왔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17%와 유전제기가 다 있는데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손이상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 문장만 다시 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뭐 지금부터 듣고 알아서 갑자기 오셨어요. 앉아서 보세요. 네. 뭐 프로레슬링이야? 왜 막 날입을 해? 여러분 더럽게 안녕하십니까? 손이상입니다. 저희는 더럽게 안녕합니다. 보시죠.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그 이하의 여성에 비해 가슴 크기가 17%까지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큰 가슴을 가진 여성일수록 그 위험은 높아진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연구가 가슴 밀도와의 관계까지 알아낸 것 같지는 않다. 카페인을 체내에서 처리하는 약물 대사 효소 CYP-1A2 중 CYP-1A2 별표 1F 유전자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고 한다. 엉망진창이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전자의 이름은 정확해요. 먼저 에스트로겐 대사를 돕는 효소 즉 호르몬 효소인 CYP-1A2 유전자가 카페인 처리 효소로 기능이 바뀌었고요. 만능 17%가 줄어들었다 하는 게 케이트 데블린의 계산이었잖아요. 그런데 17%로 줄어들었어요. 너무한다. 83%가 없었어요. 즉 아마도 텔레그래프와 데일리메일을 곧장 받아온 것 같은데 2008년에 그 두 조상을 이상하게 받아왔어요. 17%로 줄어드는 거 너무 잔인하네요. 너무하다 정말. 뭔지 알고 너무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두는 거예요. 17%가 줄어들었다를 17%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요새 제일 많은 가짜뉴스는요. TV에서 대선 주자들 지지율 격차 나올 때 10%는 요만하게 나오고 30%는 5배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무섭네 이거. 300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케이트 데블린 그리고 데일리메일의 직계자손으로 보이는데 아 그렇죠. 연종이 일어났어.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스는 잡을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자 이 기사는요. 원래 프레스원의 기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원은 뭐냐. 디스패치의 자회사로요. 아 그래요? 이건 또 어떻게 알아냈어? 19금 성인용 뉴스 전문 섹션이었습니다. 네. 2013년 10월에 디스패치에서 분리독립했는데 현재는 사라졌고요. 도메인은 성매매 화류계의 포털사이트에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럼 또 원전 찾기도 어려운 상태네요. 아 데이터가 없죠. 음. 그래서 프레스원 기사가 아니라 그걸 못 찾으니까 디스패치가 그걸 다시 우라카이 해온 기사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아까 이데일리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커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절벽려 된다. 헉.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8월 23일 기사입니다. 프레스원과 디스패치 기사보다 하루 늦었죠. 야 진짜 아까 영문기사의 부비라는 단어 쓴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네. 훨씬 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don't miss this. 헉. 이데일리 편집 기획부 명의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70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국이죠.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70명인 것으로 보아서 12월 기사의 중간 조상이었던 그 두 블로그 글을 모델로 한 걸로 보이죠. 네. 당연히 유전자 얘기가 없습니다. 네. 어디서 따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기사는 동아일보와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우라카이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드디어 알게 됐어요. 이 우라카이는 뭐랑 가장 비슷한지. 행운의 편지 아니야. 우라카이 안 하면 곧 죽게 될까봐. 또 우라카이 해가 하는 거야. 우라카이야 우라카이 한 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 친구들의 직접 조상을 직접 부모를 찾지 못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2011년에 이 기사들이 영어권 매체에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적은 없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08년 기사들의 직접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용합니다. 영어권도 한국어권도. 그러다 2016년이 되자 다시 이 유전자들이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암호가. 영어권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성 언론에 게시물과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받아서 쓴 게 플롯2 플롯3 2월 기사와 7월 기사인 겁니다.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미 떠돌고 있는 정보를 성 칼럼리스트와 의학 교수가 소개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라는 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다음에 그 방송사에 작가가 써준 걸 읽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설이 많지. 방송 도중에 자신의 전문성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케이트 데블린에서 시작되었을 거짓 정보가 족보 타고 퍼져나갑니다. 족보답게 중간 단기 몇은 현재 증명이나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죠. 똑같은 족보 쓴 놈도 C받고 D받고 A받고 하죠. 케이트 데블린에서 데일리메일로 데일리메일은 곧장 블로그 글을 통해서 12월 기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블로그 기사들은 또 별도로 아마도 이 데일리 기사를 낳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친구는 계속 우락까지 됐고요. 데일리메일 기사는 또한 디스패치와 프레스토리 기사를 낳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중간에 누락되어 있는 어떤 족보를 통해서 7월 기사와 12월 기사를 나왔어요. 비타민 방송도 나왔고요. 다만 그중에서 7월 기사는 특이하죠. 아 이거 개척교회의 첫 미사 같은 시간이에요. 7월 박모 기자의 7월 기사만큼은. 누가 누구를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정통이었어요. 7월 기사는 정통입니다. 2016년 7월에 박모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만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창세기와 내 얘기를 읽는 느낌이네요. 틀리지 않은 우락가이를 한 유일한 케이스였다. 그리고 이 족보 속에 수많은 가짜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의 앞선 방송. 2015년 2월 방송이 나간 후인. 2015년 2월 27일에 디지털타임스에서 내보낸 기사입니다. 그냥 수많은 우락가이 올망졸망한 자식들 중에서. 이게 특이한 변종이에요. 제목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그랜드 성형외과. 잠깐만 웃지마. 그랜드 성형외과. 자주 마시는 커피 가슴 크기 영향 준다? 오른표입니다. 기자명은 디지털 뉴스부로 적혀있고요. 많은 것을 짐작해야죠.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지 기사의 일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손인상 씨가 읽어주시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주 마시는 커피가 여성들의 가슴 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선천적으로 가슴이 작은 여성들이거나 외부 환경 및 식습관 등으로 인해 가슴이 작아진 여성들 중에는 가슴을 키우기 위해 운동이나 마사지 등을 받기도 한다. 특이하네요. 아까하고 영 달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부터거든요. 매우 정기가 특이하죠.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매우 정기가 유니크합니다. 기사를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가슴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슴 성형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커피라며! 이거 왜 이래? 규제가 뭐야? 최근 가슴 성형 중 안전성과 자연스러움으로 여성들 사이 물방울 가슴 성형이 사로 되고 있다. 그랜드 성형외과 병원 이세환 원장은 물방울 가슴 성형은 여성의 원래 가슴에 흡사한 모양을 보이는 물방울 보영물을 이용한 수술이다. 수술 후 보영물과 유방 사이에는 공간이 적어, 뜨는 공간이 적어, 구형 구축이나 보영물 위치 변형 등의 문제를 보완해 안전성을 더했다. 또한 신체 밸런스 및 크기, 모양, 볼륨 등을 고려해 자연스럽고 정확한 가슴 모양을 예측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가슴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슴 성형 시 보영물 크기는 전반적인 가슴의 상태, 즉 유방 자체만이 아닌 대융근 양, 흉곽의 모양, 틀, 둘레, 피부의 두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술에 대해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가슴 성형을 잘하는 곳의 전문의에게서 수술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거 뭐, 이거 그냥 저 뭐냐, 가게 광고잖아요. 이 제목은 도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여기? 이 해당 기사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앞에는 그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작아진다는 얘기를 씻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네, 네. 자주 마시는 커피가. 앞에 부분이 생략한 거군요. 네, 생략을 한 건데요. 앞에 건 다 똑같겠구나. 즉, 이것은. 덧붙인 거군요. 즉, 이것은 케이트 데블린 씨의 유전자와 그랜드 성형외과의 교배로 태어난.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광고였습니다. 최근에 언브레이커블의 후속작거 뭐죠? 23 아이덴티티. 아. 거기에 보면 되게 다양한 자아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의 그거 아니야. 지금. 이중인격이죠. 암과 커피와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물방울을. 근데 100%에서 17%로 감소되었으면 이건 굉장히 필요한 정보긴 해요. 아,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꺼냈죠. 네. 방송도 두 개 있었고요.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네. 이 7월 기사는 하나만 빼고요. 7월 기사를 쓴 박모 기자에게 잠시 박수를 버립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웃지 마요. 왜 그래. 아니, 오자마자 이 기사부터 봤으니 손희상 선생은 웃겨요, 안 웃겨요, 지금. 이런 류의 항의가 있어요. 우락가에도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렇죠. 7월 기사의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우락가이 이면서도 뉴스 큐에이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확률이 매우 낮고. 올바른 원전을 찾을 확률이 낮다.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밝히기 위해서는 종교 연구가 필요하다. 고고학. 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의 가슴 크기와 커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결론이 아리송하시다면 말이죠.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작년 봄에 도돈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안입니다만 따옴표를 모든 단어에 붙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태도는 소송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말을 옮겨 적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게 하지 않은 말에도 따옴표를 치는 방식으로 진화했죠? 제가 당해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 혹은 언론인들은 누가 자기에 대해서 따옴표 안 치고 의견을 말하면 소송을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와 가슴에 대한 기나긴 덕질인의 연구를 들었습니다. 네. 특정한 유연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경구용 비입약을 쓰지 않고 젊지 않다면 당신은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가슴이 작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YP 멋있게니 CRL의 변형입니다. 그 다음이 더 황당합니다. 박모 기자를 굉장히 칭찬했죠. 유일하게 거짓 기사가 아니었던 7월 기사의 박모 기자. 네. 도대체 무슨 기사를 쓰셨을까요?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손가락 길이 비율로 바람길을 알 수 있다. 자. 저희가 이 두 개의 소재를 정해놓고 같은 기자가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봅시다. 박모 기자께서는 2016년 12월 11일에 인사이트에 이런 기사를 씁니다. 손가락 길이를 보면 작은 따옴표 바람길 알 수 있다. 과로 연구. 이번에도 손인상 선생. 네. 네. 최근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와 노스엄브리아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손가락 비율에 따라 바람길을 측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북미 및 영국 사람 575명을 대상으로 복잡한 성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고 1314명의 영국 남녀의 오른손 모양을 분석했다. 잠깐만요. 복잡한 성관계가 뭔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연구들은 대개 영국 대학교들이 하더라고요. 편견 막 등장합니다. 편견 막 등장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영국인은 변태다? 뭐 글쎄요. 전번에 보니까 무슨 코딱지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런 것도 영국 사람들이 하고. 이건 또 뭐야? 영국의 과학계는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가겠습니다. 그 결과 검지와 약지 길이의 비율을 분석한 뒤 검지보다 약지가 더 길 때 무분별한 성사회성을 가지고 있었다. 네. 무분별한 성사회성. 소시오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절제된 성사회성이나 무분별한 성사회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가 됐는데 무분별한 성사회성은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과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반면 절제된 성사회성은 한 파트너와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별로 보면 검지보다 약지가 더 긴 유형은 남성이 62%, 여성 50%로 남성이 더 무분별한 성사회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기적인 짝짓기를 원하는 비율도 남성 57%가 여성 47%보다 높아 남성의 외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동안 손가락 비율을 분석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니까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존 매닝 교수는 다양한 문화나 환경적인 요소가 유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의 손가락 비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뿐 아니라 생식 능력, 운동 능력 및 심장, 폐기능 등 신체 상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여러 가지 짚을 곳이 많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데 최근은 언제일까요? 일단 비판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요. 이건 무슨 우생하게 이상한 버전이다 싶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일반인이 볼 때는 손가락 길이와 심지어 다른 유전학적 특성 이런 거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바람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기사가 가짜 기사가 맞는데 이 박모 기자는 열심히 썼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썼는데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정보가 거짓이 되어버려서 가짜 기사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가보죠.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엔 시작부터 가보겠습니다. 2015년 2월이 그 시작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진화심리학 교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 울로다스키와 로빈 던바 라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셔요. 여기에 2015년 당시에는 노스움브리아 대학에 현재는 스완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존 맨인까지 해서 세 사람이 논문을 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머무르느냐 여기서 떠나가다 라는 건 바람피냐 하죠. 떠나가느냐. 남녀 모두에 해당하는 대안적인 짝짓기 전략의 표현형의 증거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모 기자는 노스 띠고 엄브리아 대학이라고 썼는데 이 대학은 노스움브리아 대학이에요. 붙였어요. 이 짧은 논문은요. 어떤 내용이냐. 북미와 영국 사람들을 조사 표본으로 삼아서 검지와 약지의 길이 비율을 조사하고 중요한 겁니다.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비율입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길이 비율이요. 지금 한번 쓱 보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성적 개방성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프와 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그 경향성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입니다. 수학 공식도 많이 나와요. 논문은 바이올로지 레터스에 발표됐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이 논문은 7번의 인형과 25번의 참고문원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나와요. 저는 얼른 생각해보면 오른쪽 뺨에 점이 있는 사람과 오른쪽 뺨에 점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둘의 성생활을 설문조사로 한 다음에 오른쪽 뺨에 점이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67% 정도 조사됐다고 하면 그렇게 논문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논퍼될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검지와 약지의 길이 비율이 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죠. 그런 이론이 진화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열심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영국 사람들 정말. 영국만 하는 거 아니네요. 중국인들도 하고 한국 학자들 비뇨기과 쪽 의사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저는 손희상 선생님과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다 영국에서 퍼졌겠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행운의 편지도. 존 매닝이라고 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진화 심리학이요. 아니요. 검지와 약지 길이 비율이. 재밌죠. 아니 이것만도 권위자가 있어요. 이 분이에요. 이 분이에요. 존 매닝 씨예요. 존 매닝 씨 없는 사람 치지 마세요. 나크서 존 매닝. 제가 존 매닝 박사 TV 인터뷰도 보고 그랬거든요. 이 손가락 길이 비율로 세상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울로다스키와 넘바 옥스포드의 두 교수는 이 논문 직후에요. 인간의 짝짓기 전략 즉 메이팅 스트레티지를 고찰하는 논문을 내면서 자기들이 참여한 바로 지금 이 논문을 곧바로 새 논문에서 인용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울로다스키 넘바는 짝짓기 전략 논문에서 쓸 근거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검지 약지 길이 비율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분야 권위자인 존 매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논문을 쓴 겁니다. 수소문 했더니 이따라. 뭐 원래부터 알았을 수도 있죠. 룬 매닝 씨다라. 손가락 길이 비율 그 자체로 작은 학문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그래요? 네. 네. 그렇다군요. 영어로는 디지트 레이셔 혹은 2D 콜론 4D라고 부릅니다. 2D는 세컨드 디지트. 세컨드 핑거스 디지트이고요. 4D는 포스 핑거스 디지트. 게임업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픽 발전이 아닙니다. 이 존 매닝 박사는 학자 커리어를 죄다 이 분야에 몰빵했습니다. 더 쿄해요. 핑거 가이예요. 핑거 가이예요. 디지트 레이셔 너드예요. 2D, 4D의 분포도가 다른 심리 발현 결과의 분포도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유사하고 저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이 분야의 천착 혹은 집착 혹은 하악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아, 하악된다고요. 여러 가지가 2D, 4D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논문을 써냅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비율. 소학 능력, 언어 능력, 공감 능력,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의 발병률.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매력과 혹은 성기의 길이. 전립선 암의 발병률 이런 것까지요. 올리는 이런 식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태아가 자궁에 있으면서 손가락이 형성되는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에 따라 손가락 길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은 약지예요. 네 번째 손가락. 네. 4D가. 남성은 그래서 약지가 길어지고요. 테스토스테론 대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받는 여성은 검지가 조금 더 길어진다. 인간 대부분이 약지가 더 길긴 하는데 그럼 여성일수록 즉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수록 이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검지에 비해 약지가 긴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태어났고 따라서 지금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높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소도 손가락 길이와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지의 길이를 약지로 나눈 값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약지가 검지보다 길기 때문에 이 값이 나눈 값이 1보다 작아져요. 통계상 남성은 0.95에서 0.96 사이가 많다고 하고 여성은 0.96과 0.97 사이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검지가 더 긴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손희생 선생이요.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이 거의 두 번째 손가락에 비해서 거의 한 한 마디 정도 길어요.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네 번째가 길지 않나요? 윤섭현 기자도 네 번째 손가락이 훨씬 기네요. 대부분 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요. 저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 거의 1대1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홍성갑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직접 지금 비유를 재보진 않았는데요. 보면 대충... 다 짧네요. 빨리 영국 연구로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변태들의 나라. 손희상 씨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변태들의 나라. 영국에서는요. 아이들의 손가락을 비교해서 약지 길이가 훨씬 긴 남아들이 수학에 뛰어났다. 전혀 아닙니다. 검지 길이가 훨씬 긴 여와들이 언어에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논파될 수도 있겠죠. 국내 연구도 하나가 있는데요. 검지가 긴 여성일수록 공감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웃고 싶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꽤 많은 연구한 지표를 발견을 혹은 주장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한 지표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론이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존 매닝 교수도 자신의 논문이 나올 때마다 늘 끝에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또 하고 있다. 내가 계속 할 거다. 검증 과정이 아직 검증 과정에 있는 이론인 거예요. 검증 연구 중인 거죠. 그래서 연구에는 맹점들이 몇 좀 있습니다. 호르몬 영향이 발현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 중 하나죠. 약제약이면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거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중 하나는 공격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또 영국의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경제적 수입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항상 영국은 참... 약지가 긴 증권 트레이더들이 검지가 긴 증권 트레이더들보다 6배 더 많은 돈을 벌었다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약지가 긴 남성들이 약지가 좀 짧은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남성들보다 여성에 대해 좀 더 친절하고 자상하고 매력 포인트를 더 많이 어필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구해요? 제 의견을 일단 집어치웁시다. 여성이 받은 인상을 설문조사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조사를. 그러니까 이 연구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결과만 가지고 놓고 원인을 추측하는 식의 연구가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인간의 신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손금보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 분야의 권위자인 존 매닝은 이런 비판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이 프리스트라고. 존 매닝은 하이 프리스트다. 철학 원장. 어쨌든 일단 이 이론의 편에 가서 계속 한번 보죠. 계속해서 검증 중이라니까요. 자상해 보인다. 친절하게 어필했다. 이 부분은 조금 공격적 성향과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해석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공격적 성향으로 공격적 성향을 경제적 도전으로 해석하며 돈을 잘 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게 과격하네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성적 특성을 선천적으로 활용할 줄 안다.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일찍 배웠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매력적 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로 가면 후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일 과격한 사람은 존 매닝 교수인데요. 테스토스테론 덩어리. 그래도 뭐 권위자니까. 인정을 해주죠. 울로다스키, 넘바, 매닝 세 사람이 했던 연구는요. 계속해서 다른 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론을 검증해가는 과정. 그 한가운데 있는 연구입니다. 검증 연구 중에 하나인 거죠. 동시에 울로다스키와 넘바는 자신들의 다른 연구에 써먹으려고 이 논문을 쓴 거고요. 매닝은 뭐 이게 늘 하던 일이니까. 내가 필요하다니까. 가서 같이 연구를 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지 길이가 긴 사람들은 다수의 번식 기회를 얻기 위해 마른 관계, 짧은 관계를 선호했고 검지 길이가 비교적 긴 사람들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얻기 위해 헌신적인 관계를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남녀 차이는 없었고요. 그럼 이 성향을 바람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자들이 집중하는 의미는 선호하는 짝짓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트의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그 길이를 얘기했잖아요. 존 매닝 교수나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비율입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이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대부분의 평균 이상의 사람들은 약지가 더 길다. 그래서 검지 길이를 약지로 나눠서 보통은 1보다 낮은 값이 나오죠. 0.96, 97 이런 식으로.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값은 1보다 낮다는 거고. 대부분. 그 안에서 수치가 얼마냐. 편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는 거의 17%의 오류와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비율을 지어야 되는데 길이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다고 하더라도 최홍만 씨의 두 번째 손가락보다 짧거든요. 그렇죠. 최홍만 씨의 새끼 손가락보다 짧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같은 맥주잔을 짚는데. 벌써부터 오류 부분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인사이트의 기사로 가보죠. 이론적 배경 그냥 넘어갔죠. 즉, 이 논문은 중간적인 논문이에요. 이 학계 전체, 이 분야 전체를 놓고 봐도 과도기적인 논문이죠. 그리고 해당 논문이 이 학자들에게 어떤 맥락인지. 아니, 이 중에 두 사람은 자기들의 다른 논문에 써먹으려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논문에서 쓴 용어와 그 용어를 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넘어갔어요. 바람기라는 의미에만 집중했어요. 이게 완전한 오류는 아닌데요. 짝짓기 전략이라는 개념이 바람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던바 교수 자신이 기사내의 인용문에서 성격 형성에는 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닌 교수도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논문에서 하죠. 저자들의 의도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검지가 약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아닌 비율을 연구해 척도로 삼는다고 했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과 나눠지는 데를 보시면 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위쪽 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래쪽 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도 논란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이거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첨예한 논란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거 비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최종 비율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요.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돌이로서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손금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송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손금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설사 이 이론이 정말 옳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손금으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라카이 기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즉 이건 오인받기가 너무나 쉬운 연구입니다. 선천적 요인은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의 발현 결과인 손가락 길이 비율이 있고 이게 만약에 전부라고 오인해버리면 큰일 나죠. 2009년 9월 29일 시사 저널의 기사 손가락 길이만 잘 봐도 성격과 미래 알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트 레이셔에 관해 꽤 잘 쓴 기사인데요. 동시에 바로 이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의 기사로 가면요. 시사 저널의 2009년 기사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습니다. 인사이트의 기사의 비율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는데요. 비중이 별로 없어요. 길이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학술 용어는 무근별한 성사해성과 절제된 성사해성입니다. 약간의 의도가 느껴지죠. 흥미거리 기사네요. 그러기 위해서 비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요. 비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검지보다 약지가 덕인 유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비율값이 높으냐 낮으냐죠. 왜 이렇게 부실해졌을까요? 기사 내용이 부실한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락가이죠. 이제 무엇을 우락가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이트의 기사는 2016년 12월 11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기사가 뭐가 문제인지는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좀 더 원본인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연합뉴스의 2015년 2월 6일 홍모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따옴표. 검지가 약지보다 짧으면 바람둥이. 점점점 남녀불문 따옴표. 엄청 짧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16시 33분에 송구회였고요. 한겨레신문에는 16시 59분에. 허핑턴 퍼스테인은 18시 19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겨레가 허핑턴보다 좀 일을 열심히 하네요. 이 기사를 10개월 후에 새로 오락가이한 것이 인사이트의 기사였습니다. 아, 또 동해바다를 떠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연합뉴스 기사에는 비율을 상세히 언급한 부분이 없는데요. 그래도 연구대상 그룹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 실험군과 대조군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이 있습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그룹. 두 손가락끼리가 비슷한 그룹이라고요. 비율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유추해낼 수 있게 소설을 한 거죠. 그리고 기사 처음 머리에도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 검지. 이, 넷째 손가락, 약지. 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바람기가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5일 보도했다. 옥스퍼드 대학 실험심리학과와 노삼브리아 대학 연구팀이 영국인 남녀 1,314명을 대상으로 오른손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태아 시절 자궁 안에서 테스토스테론, 과로열과 남성 호르몬 걸어닿고 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인이 된 후에 외도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지가 엄지보다 훨씬 긴 그룹은 바람기가 많은 반면 약지와 검지 길이가 비슷한 그룹은 일시적 외도보다 배우자와의 장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비율값이 뭔지 2D, 4D의 비율을 왜 내야 되는지 그게 보통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검지가 약지보다 라는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짧을수록 혹은 길이가 비슷한 이런 표현을 통해 길이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라는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우락가의 기사들은요. 이게 비율의 문제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지의 길이가 바람기에 반비례한다는 느낌으로 읽히는데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긴 하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긴 뭐 짧으면 바람기가 많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진 않군요. 교묘하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 얘기는 하진 않고 있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해할 여지는 너무나 많죠.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가짜뉴스의 경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출처를 인디펜던트로 기재하고 있네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봅시다. 인디펜던트의 기사는 쓴 사람은 카슈미라 갠더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원본이 아니었어요. 인디펜던트의 기사는 2월 5일 그리니치 시간대로 16시 17분에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던바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고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로 가봤습니다. 하루 빠른 2월 4일 현지시간 20시 27분에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카밀라 터너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도 이 보도의 처음이 아닙니다. 지리합니다. 이 싸움. 4D 인베이전이네요. 텔레그래프의 부모 기사는 데일리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데일리메일이 빠지면 섭하죠. 뭘 못해요. 2월 4일 01시 05분입니다. 벤 스펜서의 기사고요. 제목은 How hands could predict infidelity. People whose ring and index finger are same lengths are more likely to be faithful. 이 기사를 원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벤 스펜서의 이 기사 이전에 이 논문을 보도한 매체를 찾지 못한 탓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기사 중에서 이 기사 벤 스펜서의 데일리메일 기사가 내용의 질과 양쪽 모두에서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수했어요. 덕지민처럼 성실하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군요. 거의 무슨 문헌하기예요. 이 벤 스펜서의 최초 기사에는 던바 교수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텔레그래프랑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죠. 벤 스펜서가 얘기한 거죠. 던바 교수의 인터뷰가 있고요. 울로다스키 교수의 인터뷰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이 인용되어 실려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일단 벤 스펜서의 제목부터 보죠. 기사 제목의 마지막에는 To Be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벤 스펜서는 바람기라는 요소보다는 헌신성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연구진 3명 중에서 2명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 지표가 유일하다거나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텔레그래프로 옮겨가요. 헌신성과 바람기 둘 다를 강조하는 제목으로 바뀝니다. 약간 바뀌어요. 그리고 울로다스키 교수의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인디펜던트와 텔레그래프에서 논문 저자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름이 빠져요. 그리고 인디펜던트로 넘어가면서는요. 아예 울로다스키 교수의 파트가 사라집니다. 분량이 없어져요. 울로다스키 교수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텔레그래프에서는 저자 이름에서만 빠졌는데 인디펜던트로 넘어가니까 분량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이 울로다스키 교수가 여기서 실종된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가슴 크기를 잼나 보네요. 뭔 소리죠? 그래서 270명이 된 거고요. 아 그 한 명의 침착하지 마요. 팔쪽 귀신이 울로다스키 씨였어요? 그럼 남은 건 로빈 덤바 교수뿐이죠. 인디펜던트의 기사가 연합뉴스로 넘어가면서 기사 내용이 급격히 축약되고 바람기만 강조됩니다. 벤 스페서는 헌신성을 강조했고요. 텔레그래프로 넘어가서는 울로다스키 교수가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바람기가 추가되고 인디펜던트 가서는 울로다스키 교수가 쫓겨나시고 연합뉴스로 와서는 바람기만 남았습니다. 헌신성을 언급하는 제목이나 대목이 사라져요. 그래도 아직까지 비율에 관한 기본적인 언급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 인사이트로 옮겨가면서 로빈 덤바 교수마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덤바 교수가 했던 말을 어디서 찾았는지 끌려나온 존메닝 교수의 발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가 이 연구에 참여한 논문 저자라는 사실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이트의 기사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존메닝 교수는 이 논문 저자로서 등장한 게 아니라 손가락 기위 분야를 20년 동안 연구한 연구자로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로빈 덤바 교수의 발언까지 뺏어갔는데도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논문에 저자라는 사실은 안 나와있어요. 바람기가 더더욱 강조된 후에 손가락 길이 비율을 논하던 부분이 길이가 또 얼마나 긴가 이런 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 시점. 인사이트 기사로 옮겨오는 이 시점이 가짜뉴스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과학 뉴스들 중에 이런 가짜뉴스가 유독 많아요. 과학자들, 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들을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도를 하잖아요. 암 환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체내 비타민 D 잔존률이 좀 낮다. 그런 연구가 나오면 암 환자 치료에 비타민 D 엄청나게 혁신적 이런 식으로 보도가 빡빡 나오죠. 거기다가 그게 우라카이를 몇 번 거치면서 점점 더 과대. 비타민 D 암 환자 치료에 혁신적인 약 재료로 떠올라. 그게 이제 우라카이를 몇 번 거치다 보면 비타민 D 암세포 죽여.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일단 그 기사를 쓸 때 연구 논문을 쓴 학자의 사진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학자가 얼굴에다가 자기 연구 논문 내용을 문심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건 가발자. 그건 중세의 중국에서는 자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심으로 이렇게 딱 쓰여야 하는. 그러면 이제 그 학자의 얼굴이 실려있고 그 학자 얼굴에 논문 내용이. 그 연구 논문 초록에 써있는 내용이 딱딱 박혀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가짜 기사를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 학자를 죄인 취급하는 발언이었고요. 이건 이제 그 자자와 머그샷의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이 사람 본인이 지킨 게 맞다.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이잖아. 합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도 찍어야 돼요. 아니 근데 테슬라 같은 양반은 논문이 몇백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 하나 쓸 때마다 한 주씩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뭐냐. 저 특수한 용지로 뽑아가지고 이마에 판박이를 했다가 지우고 하는 방식을 쓰면 좋겠죠. 아이고. 여튼. 어쨌든 다시 이 인사이트의 기사가 왜 가짜 기사인지. 왜 이 순간이 가짜 기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분야 손가락끼리 비율 관련 분야가 논란이 있는 분야라는 사실 없고요. 오케이 그건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비율보다 길이를 더 비중 있게 이야기했고요. 최근이 아니라 1년 훨씬 전인데 최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존 매닝 교수를 건의자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발언은 매닝 교수가 한 게 아니라 넘바 교수가 한 것이고 그리고 매닝 교수가 이 논문에 저장한 사실도 없고요. 손가락 길이와 바람기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계속 그 오해를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었을 텐데도 이 교수들과 그 학계가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논문인지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모든 면에서 다 부실하고 부실한 데다가 결국엔 비율의 문제 때문에 결국 가짜 기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 가짜 뉴스가 탄생한 그 순간을 지금 보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연구 자체도 좀 이상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학문적으로 풀 얘기죠.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테스토스테론이 많다 이렇게 치면 뭔가 공격성을 더 많이 띈다 이렇게 연구가 돼버리면 사실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네 분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 비율이 더 긴 사람은 윤세민 기자하고 저잖아요. 저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제일 싸움을 못해요 여기서. 아니요. 지금 이 논리의 이 이론을 잘못 이해하신 건데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재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지가 더 깁니다. 아니 근데 이 안을 지금 녹음실 안을 표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명 다. 지금 이 녹음실 안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사람이 공격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UMC죠. 똑같애 난. 어 저희 그 예전에 그 그 지오디가 키우던 그 재민이 있잖아요. 네 네. 재민이. 네. 아 이제 재민씨라고 해야겠네. 저번에 전역도 하시고. 아니요. 올해 고3이거든요. 아 아직 전역 안 했구나. 네. 그 재민씨하고 현피를 뜨면은 제가 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약지의 비율로는 난 자신감을 가져선 안 된다. 네. 공격성과 상관이 없다. 물론 이 학자들에게 이런 반증 증거랍시고 이런 걸 들고 가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기사는 거짓이잖아요.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와는 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자들이 사실 뭘 주장하는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주장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인정하듯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아직도 검증 중인 이론이고요. 네. 그 순간은 연합뉴스에서 인사이트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네. 12월 11일 손가락 길이 바람기의 생일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집어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집어콕 놓치지 마세요. 피부에 필요한 첫 번째 선택 빅그린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영국 대학들이 연구하는 어떤 과학 개념이 있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또 떠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뭘 봤는데 항분의 주름의 수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결정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때야?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지금 오늘 손희상 선생님께서 쭉 읊으신 내용 그런 연구들이 변태적이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기사를 보고서 거울을 대고 아 그만 하지마 상상하게 하지마 그 마무리 멘트 안 하세요? 네. 아니 저 할 얘기 있었는데 그냥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이 얘기는 그냥 해볼까요? 분명히 변태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국에서 보도한 게 이런 식으로 우라카이 혹은 약간의 변경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완전히 본래의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우라카이 냄새가 살짝살짝 풍기는 과학 단신 기사들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그렇습니다. 덕질문화재께서 우리 앞에 해주셨던 말씀으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적 욕구와 용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자는 이 한계를 매우 높여야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고 학자의 소양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는 퍼져야 되겠지만 모두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모두가 그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도 더더욱이 언론인은 날림으로 매일같이 벼락치기를 하는 야매 연구가가 돼야 돼요. 야매 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한 것도 야매 연구였네요. 네. 그렇다고 네가 유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의 결핍이라는 단어. 네. 오늘 가장 주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유의 결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과학기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치기사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유의 결핍. 17% 정도가. 17%가 줄어든 건가요? 17%로 줄어든 건가요? 여기서 말한 여유는 다른 거예요. 알아요. 저 뭐냐. 네. 저희들은 오늘 과학기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대선주자 관련된 뉴스네요. 근데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여유가 매우 결핍된 상태의 청취자들이 들으면 저희들의 의도가 다르게 들리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돌보는 일이 편집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과학기사에 대해 들으셨지만 오늘 만약에 느끼신 게 있다면 지금 대선과 관련된 시사면들을 좀 펴서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퍼졌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퍼지는 공식 프로세스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번째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시간이었습니다. 덕질인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 이상평론에서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다시 장난 아니에요. 스케일 짱이에요. 지금 난입해서도 지금 나를 엄청나게 교란시켰는데 저 원고 봤잖아요. 어떻게 할까? 혹성탈출이에요. 혹성탈출. 아쉽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만약에 청취자분들께 어지럽게 비춰진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손희상 선생이 난입은 후에 제 정신이 흔들린, 멘탈이 흔들린 탓입니다. 네. 본인 출연하는 날도 아닌데 만선을 기록하고 가시네요. 셀려줘. 거문도 뱃노래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와 손희상 선생이었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